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오늘은 황세란 유인균 땅으로 프로젝트 34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도시농업, 아파트 베란다라든지 지붕 옥상에서 조그만한 거라도 농사를 시작하셔야 된다. 그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물 농사를 여러분들이 할 때 인공지능을 한번 사용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뜻밖의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챗GPT라고 미국에서 만드는 인공지능이죠. 그게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 챗GPT가 도대체 뭐야? 여러분 궁금하시다 그러면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 이런 데서 찾아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5만 대만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오늘도 아침에 1시간짜리 인공지능 챗GPT에 대해서 1시간짜리 누가 이야기를 한 걸 아침에 듣고 또 지금 방송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지금 책이 인공지능 관련 책들이 그동안도 엄청나게 나왔지만 아마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많은 책들이 또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지금도 아마 서점에 가면 쏟아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 주말에 서점에 가서 왕창 책을 한번 살려고 그러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요즘은 뭐 다 인터넷으로 주문을 할 수가 있죠. 주문을 해서 오늘도 책이 두고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책들을 제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농사하고 인공지능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 농사야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걸 인공지능을 이용한다고 말도 안 되는 약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굉장히 이렇게 밀접한 그런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던 농사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농사 그 농사의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이제 그 소비자들이 그 지금까지 했던 농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농사가 뭡니까? 땅에다가 농약 치고 화학비료 뿌리고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농사잖아요. 지난 한 50년, 60년 농사의 대명사가 비료하고 농약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좀 솔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사실은 이제 화학비료하고 그다음에 농약을 사용해가지고 식량, 사람들이 먹는 그걸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었죠. 근데 그게 한계점에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농사가 안 돼. 화학비료 뿌리고 농약 뿌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먹었던 사람들 사람들이 자꾸 병들은 거예요. 아니 몸 건강하려고, 튼튼하려고 이제 밥도 먹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먹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화학비료나 농약 성분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병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유기농, 화학비료 안 쓰고 무농약 뭐 이런 이제 농업들이 이제 굉장히 그 유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그 농업을 시골에서 대량으로 하는 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뭐 조금 이제 이렇게 약간 뜻이 있는 분들은 우리끼리 이렇게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우리끼리 농업을 해가지고 우리끼리 이걸 나눠 먹자. 하는 종교단체 그런 데서도 이제 그런 운동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대형 유통회사 이런 데에서도 기존에 이제 농업하는 거 그런 방법들은 우리가 고객들한테 팔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 특정하게 이제 계약 재배를 하는 거죠. 이제 요기에는 농약이라든지 이런 게 이런 게 쓰면 안 돼 해가지고 이제 계약. 이제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농사 지은 것만 그 대형 유통회사에서 이제 전량 수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는데 조금 비싸게 팔아도 소비자들이 신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학, 비료, 농약 이런 농사 자체가 점점 매면받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그런 농업들은 다 대출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유기농업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농업에 대해서 뭐 콩 세알씩 아홉 개 심은 그 경험밖에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도시에서 농업을 하려고 그러면 뭐 시골에서 계속 이제 농사를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어릴 때 내가 잠깐 본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농업하기 어렵죠. 그리고 모든 것이 막막합니다. 그리고 또 농사하는 사람들 그 말을 듣다가는 큰일 나죠. 그분들처럼 농사하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제 여기저기서 뭐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대로 해보면 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농사가 안 되거든요. 뭐 벌레 다 먹어버리고 뭐 제대로 이렇게 뭐가 되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유기농으로 하려고 하려고 하니까 농사를 망쳐버립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하자는 그대로 하려 하니까 아니 도저히 그걸 신뢰할 수가 없어요. 농약 뿌리는 거 보면 먹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처럼 저도 지금 스스로 공부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거 지금 시작한 지 한 4, 5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아는 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좀 버벅거렸는데 이제는 좀 또렛또렛해지고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조금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농업에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라. 뭐 인공지능 인공지능 그 다음에 챗, GPT 뭐 온 방송이고 뭐고 다 나오니까 그걸 왜 뜬금없이 농업에 이용을 해야 되느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이제 이렇게 찾아 놨죠. 자 이거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챗, GPT를 사용을 하면 이제 요런 화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초기 화면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무료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앞으로 유료화된대요. 이제 돈을 내고 하는데 저는 이제 유료화 한 달에 20달러, 20달러 내는 걸 이제 신청을 해놨습니다. 자 벌써 돈 내라고 여기 보니까 업그레이드 계약을 하죠. 벌써 왔네요.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무료로 쓰고 있는데 내가 업그레이드 계약을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 업그레이드 계약이 이제 뭔가 하니 20달러 내라. 내라.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당장 낼 수 있니?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카드 결제하면 더 좋아 해가지고 이제 여기 카드 번호를 이제 적어야 되죠. 적으면 뭐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게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이거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을 도대체 어디 있어? 제가 사실은 이제 농약, 저도 시골에 조그만한 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보니까 잡초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밑에 가니까 농약 가게가 있어요. 그리고 잡초 제가는 이제 그걸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제 뿌리고 그리고 한 달 뒤에 또 가보니까 제가 처음에 뿌렸던 그 잡초는 없어졌는데 다른 애들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또 다른 잡초가 왔는데요. 그래가지고 또 가서 이제 또 다른 농약 사가지고 또 뿌렸습니다. 뿌리고 나니까 개는 없어졌는데 또 다른 잡초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 완전히 뭐 계속 잡초하고 이제 전쟁만 하다가 물어봤었습니다. 웬 놈의 잡초가 이렇게 많아? 계속 이렇게 나온다고 도대체 이 농약이 듣는 거냐 안 듣는 거냐 그렇게 하니까 뭐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죠.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농약을, 잡초를 이기는 농약은 없다. 잡초를 이기는 농약은 없다. 그분이 유명한 말을 하고 그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죠. 지금도 그 땅에는 잡초가 아주 무성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랫끝 한번 갔다 왔는데 잡초가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잡초를 제거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농약을 뿌리잖아요. 농약. 그래가지고 농약의 주성분이 여기 적어놨습니다. 농약의 주성분이 글리포세이트. 저는 글리포세이트가 뭔지 사실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래저래 책을 읽다 보니까 농약을 만드는 주성분이 글리포세이트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리포세이트가 뭐야. 그걸 이제 제가 책을 찾으려고 하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농대 교수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구글 검색도 하고 책도 보고 하면 찾을 수 있겠지만 이 인공지능에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글리포세이트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렇게 적었는데 한글로 적으니까 얘가 말을 좀 잘 못 알아듣습니다. 명시포세이트 뭐 일어났는데 이 밑에 답은 글리포세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걸 0으로 적으면 얘들이 더 좀 잘 알아듣는다 그러는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적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리포세이트는 제초제이며 그렇죠. 농약 그게 제초제 제가 풀 때문에 사러 갔으니까 제초제이며 많은 잡초 방제 제품의 활성 성분입니다. 주성분이다 이 말이겠죠. 그것은 특정 아미노산 생산에 관여하는 식물에서 발견되는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작동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식물에서 발견되는 효소 그러니까 특정 아미노산 생산에 관여하는 식물에서 발견되는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작용을 한다. 그럼 이 이야기는 그 식물도 이렇게 못 살도록 하지만 그 식물에 관여하는 그 식물과 같이 사는 미생물들도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뿌리라든지 잎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미생물들도 모조리 다 죽여버린다는 이야기죠. 저는 미생물적으로 항상 늘 우리 속에 생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처리된 식물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식물만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식물에 관여하고 있는 미생물들도 모조리 다 죽여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글리포세이트는 다양한 잡초를 방지하기 위해 농업, 임업 및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우리 주변에서 엄청나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쭉 해서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논란, 과학적 논쟁 이래서 이 글리포세이트가 여기에 우리가 노출됐다. 이러면 암과 같은 건강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암과 같은 건강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과학적 증거가 점점 쌓이고 있다. 뒷받침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이걸 규제를 광범위하게 하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쫙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제가 이 정도 자료를 찾으려고 하면 사실은 몇 시간 찾아야 되죠. 그런데 이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니까 금방 나오는 거예요. 금방. 이것뿐만 아니고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농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요구에도 지금 계속 찾았는데 토양 미네랄이 도대체 뭐야? 이러는데 딱 물어보니까 금방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토양 강물질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거는 뭐야? 이래서 하니까 또 넣으죠. 그 다음에 선충에 대해서 무척추동물, 그 다음에 선충, 토양에 사는 선충 그것도 물어보니까 또 여기에 딱 나옵니다. 그리고 토양 유기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여기도 또 답변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식물의 근단. 그게 대해서도 도대체 농업 관련 책들, 근단, 근단, 근단 이런 이야기 자꾸 나와요. 이게 뭐야? 하니까 바로 여기에 답변이 식물 뿌리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나오는 거예요. 부엽터에 대해서 저는 몰랐습니다. 부엽터 도대체 뭐야? 하니까 이래서 또 답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식물 네트워크, 그걸 우드 와이드 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식물 네트워크, 그게 뭐야? 이러니까 여기에 우드 와이드 웹이라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인터넷하고 비슷한 그런 그거다 하면서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균건균, 균건균이라고 해가지고 식물 뿌리에 서식하는 미성물들이 있죠. 그게 대해서도 물어보니까 나옵니다. 이렇게 저는 제가 식물 공부를 하면서 궁금했던 거, 이 단어들, 용어들을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용어들을 모르고 이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구멍이 뻥뻥뻥 뚫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옛날에는 역학, 음량오행이죠. 그 강의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인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저를 좋아하고 이러는데 지금은 그 강의를 하도 많이 하니까 지금은 제가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런데 이제 그 강의를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나 문의가 되게 많이 와요. 이거 공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러는데 저는 늘 그럽니다. 그 용어, 하나하나 그 용어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 그 용어들을 이해해야만이 서로 연결이 되고 연결이 돼야지 하나의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그런데 그 용어들을 충분히 이해 못하게 되면 공부가 뻥뻥뻥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스위스 치즈 있죠. 스위스 치즈 보면 구멍이 뻥뻥뻥 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음량오행이라는 공부가 중간에 뻥뻥뻥 구멍이 뚫리는 거야. 뚫리게 되면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안 되다 보면 버벅거리게 되고 버벅거리면 결국 공부를 포기하게 되죠. 왜? 어렵고 힘드니까. 식물 공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면서 결국 제가 잘 모르는 용어들 그 용어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책으로 하나하나 아니면 구글 검색이나 이런 걸로 내가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 왜 검색도 한 개만 나옵니까? 어떨 때는 몇만 가지가 나오거든요. 다 읽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유튜브로 보다 보면 이 사람도 옳다. 저 사람도 옳다. 이러니까 누가 오는지 어떨 때는 헷갈립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제가 딱 알고 싶어하는 그 부분을 체계 있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여기서 내가 더 알고 싶으면 또 다시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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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계속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시간이 훨씬 더 절약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식물 농사를 할 때는 이 인공지능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용어들을 잘 알게 되고 전체적인 흐름을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걸 하면서 그것도 물어보려고 해요. 아까 제가 농약 주성분 물을 봤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러면 이제 글로포세이트. 농약의 주성분이 글로포세이트인데 이 글로포세이트를 식물에 대량으로 이렇게 치게 되면 사람의 인체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런 것도 앞으로 물어보려고 해요. 그런데 바로 답변하면 좋은데 그 답변하면 글로포세이트를 만약에 100평이면 100평 땅에 얼마까지 치면 얼마까지 이렇게 그걸 하면 인체에 덜 해로운가 이렇게 해서 그걸 제가 식물학자고 농업 전문가고 그러면 당장 알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얘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짧은 시간 안에 그 지식들을 습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물 농사를 하려고 하면 인공지능을 사실은 굉장히 응용을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이거 딱 보면서 바로 느낌이 오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한 5, 6년 전부터 인공지능 세상이 올 거다 해서 그 관련 책들을 조금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때 5, 6년 전에 읽을 때 10년 뒤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10년 뒤면 2025년에 인공지능이 그때 오겠구나 이랬는데 이게 뭡니까? 3년 일찍 왔습니다. 지금 바로 와버린 거예요. 우리 코앞에. 그리고 이게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달이 뭡니까? 하루하루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 기능 자체가. 그러면 한두 달이면 엄청나게 기능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한 3달 정도 이렇게 지나버리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버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바뀐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25년에 올 줄 알았는데 2023년 올해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 큰일 난 건 아니죠. 잘 된 거죠. 쟤한테는 오히려. 그래서 이걸 빨리 응용을 하자. 그리고 여기에 제 관심 분야를 인공지능도 지가 알고 싶어하는 관심 분야를 묻습니다. 나는 농업, 농사하는 거. 농업하고 그다음에 자연 농법 그리고 또 미생물. 농업에 사용하는 미생물 거기에 나는 관심이 있어. 이래가지고 제 특정한 분야를 딱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알아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대답들을 해주는 거죠. 그럼 오만 것때만 걸 내가 다 지정하면 인공지능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걸 궁금해하는구나 이런 데 관심이 있구나 이러면 인공지능이 그걸 알아가지고 계속 그걸 이렇게 집약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것도 계속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일이나 준비되어서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인공지능에 사용하는 것 중에서 그림 있죠. 처음에 어제 제가 동영상에 만든 그림이 이거예요. 식물 뿌리 있죠. 식물 뿌리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누가 산다 어쩐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싱숭생숭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인공지능에 넣었습니다. 인공지능에 넣어가지고 그림을 만들은 거죠. 이렇게 똑같은 그림인데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훨씬 더 리얼하죠. 인공지능에 넣어가지고 그림을 만들었죠. 그럼 앞으로 제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제 요쪽 이게 확장편 그리고 이제 요쪽편에는 이제 어떤 어떤 미생물들이 살고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땅하고 이렇게 가까운데 가까운데는 어떤 미생물들이 살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미생물들이 살고 요 끝무리 끝무리에는 어떤 미생물들이 살고 그들의 역할을 모으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이 그림도 사실은 인공지능이 요거는 만들었어요. 앞에 거는 우리가 만들었는데 아까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자 요거는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드는데 우리가 만드는 이 그림을 인공지능한테 보여준 거예요. 딱 보여주고 좀 더 이제 리얼하게 만들어줘요. 사람들이 이제 설명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드는 돈이 23원 들었습니다. 한 번 이렇게 딱 사용하는데 이제 돈을 줘야 되거든요.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23원 주고 요번은 구입을 했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병행하는 거는 23원 돈을 주니까 좀 더 이제 리얼하고 미생물들을 좀 더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같은 그림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걸 좀 하면서도 결국 이제 그림도 이제 인공지능을 우리가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땅 속에 있는 이제 그 요 아까 기본적인 뿌리를 그려놓고 미생물들도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그림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만들어진 그 그림들을 이제 인공 처음에 기본은 우리가 만드는 거죠. 원형은. 왜냐하면 제작권 때문에 이제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또 그림을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그 그림들을 미생물 그림들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꿈틀꿈틀하면서 움직이고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으로도 인공지능이 만들어준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좀 더 리얼하게 와 땅 속에서 이런 이런 일이 있어 미생물들이 이런 이런 일을 하는구나 거기에 어떻게 어떻게 이제 이제 이게 이제 그거죠. 작동하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걸 이제 앞으로 많이 사용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세상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뭐 나는 뭐 이렇게 살래 저렇게 살래 여러분들이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죠. 저도 저는 뭐 아예 일찌감치 적응하면서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같이 또 재미나잖아요. 새로운 세상을 이제 구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앞으로 이 농사하는데 우리가 또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면서 좀 더 건강한 그런 이제 그 작물들 그런 농업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한번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이제 아이디어들 생각들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